우리가 작전을 하면서 서로의 본명을 절대 부르지 않는다 쥐들에게 우리의 정보를 알려서는 안 된다 아직 남아있는 쥐들도 많기 때문에 맞다 작전 중에 코드네임으로 부른다 그래서 코드네임을 설정할 건데 첫 번째 정한 정한 코드네임을 설정해야 한다 아이디어 있나? 미스터 게으른 게으른? 나 게으른이지 않아 생각보다 머리 잘 쓰니까 머리 잘 쓰는 미스터 브레인 브레인 뭐 돌아가는 뭐 그런 거 없을까? 미스터 브레인 턴 브레인 턴 미스터 브레인 턴 셉셉 이스 미스터 셉셉 셉셉이 아니면 셉셉하고 샘셉할래 약간 영어 느낌 샘셉이? 샘셉이요 샘셉이 미스터 샘셉 샘셉 미스터 샘셉이 에스코스 미스터 캐몬 나타 캐몬 캐몬 어 괜찮다 오케이 이제 디노 디노 미스터 질레스 미스터 질레스 조슈아 형은 뭔가 대화체로 가도 돼 뭐 미스터 도나클 맨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미스터 제로맨 인 철 ANGEL 버논니 버논니 미스터 스워덩을 네 귀여워 안 돼 안 돼 자기 혼자 귀여운 거 하려고 하래 나는 질레트 했어 나는 저 우리의식 에브레바디 츄 야 너무 좋다 미스터 츄 체나 츄 오케이 미스터 츄 도겸이 어제 만든 빈대떡? 미스터 빈대떡! 오케이 빈대떡! 나 DH는 생각났어 DH는 미스터 티타임! 어 티타임 좋아! 오! 티타임? 민규는? 미스터 민규 미스터 민규 당연히 할게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단어가 뭐야? 인간 풍선 휴면 벌룬! 오! 승관이 미스터 미스터 토마스 에이 토마스 아 지금 가고 있어 오늘! 에이 토마스 저희 근데 무전기 같은 거 없나요? 어 없다